3, 2, 1,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리형입니다. 지금 여리형들이 있다면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방송도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방송 종료 버튼을 눌러버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29일에 대리 시작했는데 첫째 주에 1035억을 벌었고 둘째 주에 1196억을 벌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아 떨려. 일단은 상자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상자는 싹 다 깠습니다. 미리 다 까놨고 BP 먼저 까도록 할게요. BP BP 모두 선택 눌러주시고 35개 한방에 깝니다. 한 300억 나오지 않았을까요?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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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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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90억 300억과 500억 딱 사이 나왔네요. 그렇죠? 아 근데 아직 안 끝났다. 맞다 맞다. 이게 끝이 아니지. 이게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40개 모두까지. 40개 390억 플러스로 계산하시면 돼요. 390억 플러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자 가자 가자. 어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건가 봐. 숫자가 오래 걸려. 아니네. 90억. 그러면은 390억에 90 더하면 일단 BP는 480억 벌었고 BP 480억 플러스 선수팩 갑니다. 홈프로스 당장 찍기 안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이거부터 깔게. 아 지난번에 이걸 깔다가 이걸 깔다가 컴퓨터 꺼졌잖아. 오늘 과연 꺼지지? 오늘 꺼지면 안 되는데 안 꺼지게 세팅해놨거든요.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지. 불꽃 튀고 아 이거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26억 이거 아닌가 봐. 자 이거 아닌가 봐. 비싼 거 아까 뭐 있었는데 금카부 형상도 비싼 거 아니냐? 어 이거 이거 같다 이거 봐. 이건가 봐. 자 이건가 봐. 아까 잘못 봤어. 이거지. 이게 비싼 거지. 맞지. 멀티클래스 127 이게 오브로울 숫자부터 다르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아니네. 어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비싼 거 아닌가 봐. 가만있어. 이거 아니야? 아 제가 카드를 잘 몰라서 어 비싼 거 뭐 없나? 야 비싼 거 없는데 이게 다야? 아니 이번 쪽 카드 왜 이렇게 없어? 어 이거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비싼 거 없는 거 같애. 이러미 씨. 진짜 1억이야? 어 아니지. 역습도 잘 나오세요. 까보자. 어 이거 왜 이래. 이번 주 대리 개막. 개막각인데 망각. 어? 어 망각인데 이거? 망각인데? 14억? 망각인데? 멀티클래스 탑 두 장이 비싸? 멀티클래스 탑 두 장이 어떤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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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이게 비싼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제발. 한번 확실하게 불 한번 지르자. 불 한번 지르자. 22억. 아 왜 이래. 불이 안 나. 불이 안 나. 불이. 와. 시벅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대리하면서 이렇게 어 불이 안 난 적이 없었는데. 이 영상 유튜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있다가. 아 이렇게 불이 안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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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자 한 번에 몰아까기. 한 번에 몰아까기. 자 마지막 기적을 바라면서 한 번에 몰아까기 갑니다. 내가 틀렸길 바라면서. 자 지금 어 47장 몰아까기. 오늘의 마지막 갑니다. 47장 몰아까기. 빠바바밤. 빠밤.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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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 좋은 거 나와야 돼. 제발. 500억짜리 나라. 500억짜리. 500억짜리. 개발. 24억. 22. 어 20. 200. 아 아니냐. 21억. 13억. 10억. 10억. 아 개망했네. 잠깐만요. 그러면 BP는 잘 나왔는데. 교재 이런 거는 안 깔게요. 일단. 교재 이런 거 안 깔고. 아 선수가 너무 똥인데 지금. 아 이런 똥 선수는 없었는데. 계산해보자. 와 역대급 망이다. 아 BP부터 계산하나 보기. BP부터 계산하자. 망은 벗어나자. 51721932240. 자 BP는 일단 480억. 티클모아 태산으로 갑니다. 티클모아 태산. 자 일단은 480억 확보했고. 아 이거 불안하네. 망은 아니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건 사실이네. 자 총 합계 730억 나왔어요. 730억.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1000억 대 나오다가. 어 730억. 738억. 100억 대 나왔으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한데. 어 지금 3주 동안 누적 수익이 그럼 2970억. 그러니까 3000억 정도 되면. 3000억.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랑. 아 근데 다음 주가 중요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다음 주에 또 대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대박 딱 찍으면.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일단 최소 4천억 찍고. 갤 찍으면 한 달에 5천억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는 738억으로 마무리할게요. 아 아까 전에 엄청 긴장했는데. 괜히 긴장했네. 겨우 730억 가지고. 아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 대리기 수익은 730억으로 마무리.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